안녕하세요. 이피크입니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설날이 밝았습니다. 판다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은지 벌써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설날이 다가왔네요. 다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계신가요? 설 연휴에 떡국도 먹고, 전도 먹고, 잡채도 먹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나이는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판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먹고 든든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설날엔 세배하고 세배통도 받잖아요. 우리 판다들은 세밋돈을 받는 입장인가요? 이제는 주은 입장일까? 이거 마음 아프겠지? 아무튼 우리 모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세밋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살날 보내시고 많이 먹지만 살 안 찌는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뵌 부모님,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모두 안전한 기성길, 비경길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재충전 시간을 가지시고 남은 2024년 힘차게 보내세요. 판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